니 처음에 꼭 이런걸 해야하나? 오늘은 탁걸이 밴드를 얇은걸로 바꿨다 조금씩 더 얇은걸로 바꾸다가 나중에는 밴드 없이 할거다 장난하는게 아니다 원래 쓰던게 초록색인데 오늘부터 더 얇은 보라색으로 바꾼다 바꿨다 이건 뭐 조금 얇아졌다고 해서 못당기고 그런거 없다 그냥 우물쭈물대지 말고 당기면 된다 어 잡아라 세게 당겨라 다쳐도 되니까 당겨라 니 지금 장난하나 초록색 밴드에 다리를 걸었을때 무게 감소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보자 장난하지마라 빨리 걸어라 올라가 오늘 내 몸무게가 84.4kg인데 두꺼운 초록색 밴드는 29kg 정도 줄여준다 이제 보라색 밴드를 측정해본다 몸무게 84.4kg에서 20kg 정도 줄여준다 몸무게 84.4kg에서 20kg 정도 줄여준다 오일러만 틀면 얼굴을 바닥에 지지네 어? 안아프다 눈 피하지 마라 이게 또 표정이 왜 그러냐 어 어 어